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교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세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번째는 환경입니다. 두번째는 성령님의 감동, 세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는 이 세가지 요소가 한 방향을 가리킬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을 받고 내 마음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주변 환경과 모든 것들이 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할 때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달라스 윌라드 교수는 그의 책 하나님의 음성에서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환경이 성령의 내적 감화와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될 때 우리의 일상생활의 환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호한 지표와 같다. 환경이 정지되어 있는 한 기다리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환경이 열리면서 바다와 강과 사막과 바위에라도 길이 뚫릴 것이다. 아멘. 좀 어렵죠? 어떤 한 가지 방법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단정지으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모든 환경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확신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결과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준다는 것 두 번째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면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절대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 밖의 일들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어느 날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가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온누리교의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제가 온누리교의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한번 기도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딱 받아보고 뭐라고 이 형제한테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분명히 형제님이 온누리교의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회자가 안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상식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환경도 그 문들이 모두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한 자매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언기도를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 사람들을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자매에게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자매님은 이 다음에 유명한, 훌륭한 찬양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 자매가 그 기도를 받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할지 무엇을 할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찬양은 좀 하는데 우리 목사님 정말 용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5년 뒤에 이 자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자신을 기도해 준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 자매가 질문하였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저에게 찬양 사역자가 된다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는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 찬양팀에도 서지 못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찬양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막연한 기대, 막연한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결혼을 하는 것, 직장을 선택하는 것, 교회를 정하는 것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선되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이 10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기까지 그 목자를 내가 경험하기까지 이 목자와 양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수많은 양들에서 어떤 양이 나의 양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둘은 이미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와 만남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정말 선한 목자인지 그분이 정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먼저 그 목자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양과 질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깊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은 이 SNS가 너무나 많이 발달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페이스북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보면 내가 오늘 어디서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느 아름다운 곳에 가 있는지 좋은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수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올리는 것 자체를 저는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고 내가 가 있는 곳에 있는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자주 만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행복을 느끼는가 하는 것이죠. 카톡에 보면 이모티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모티콘이 뭔지 아시죠? 이모티콘에 보면 자기의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글씨가 아니라 형상으로, 이모티콘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나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들을 아뢰고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과 카톡과 수많은 인스타그램과 그 많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소외된 현대인들이 과학을 이용해서 내가 누군가와 관계하고 싶고 누군가 만나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많은 것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페이스북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카톡이나 페이스북이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슬픔과 고독함과 우리의 아픔을 달래줄 수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분을 만날 때에 그분과 깊이 교류할 때만이 우리 마음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페이스북과 카톡보다 하나님과 더 많은 교류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우리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10편 기자는 10편 16편 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편 16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10편 기자의 고백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가짜 행복이죠. 사람들을 만나고 파티를 열고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가짜 행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류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여러분들 우리의 행복은 더 이상 찾아내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이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는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우리가 교류하기 원하시며 교제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방송과 뉴스에 보면 얼마나 인간답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은 인간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길을 포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비로소 인간다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류, 하나님과의 교제는 바로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류하며 체험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는 저와 같이 농구도 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너무나 잘 지냈어요. 아이가 사춘기가 됐는데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산에 가서 제 아들과 함께 같이 야영도 하고 제가 미국 보수원에서 살 때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대화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점점 고등학교가 되고 대학생이 되니까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빠는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아들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모르게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장문에 편지를 보내면 우리 아들은 네 엉, 잉, 점점점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요즘은 군대가 좋아졌어요. 군대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자주 전화도 하고 가까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외박도 자주 나오고 면회도 자주 갑니다. 그런데 전화를 계속해서 오던 아이가 전화가 없는 거예요. 부모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요즘에 무슨 일이 있니? 어디 아프니? 맞았니? 아니에요. 아빠가 잘 지내고 있어요. 무소식이 역시 희소식이.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아빠가 아들이 보고 싶구나. 언제 면회를 갈까?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여자친구들이 면회 오지 부모님이 면회 오는 애들은 없어.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교류하고 교제하기 원하세요. 왜요? 그래야 하면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가서 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자를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좋은 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목자 대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양은 절대로, 여러분들 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줄 믿습니다. 양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목자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양에게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여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는 거예요, 목자가. 그런데 양은요, 이 네 가지가 충족되어야 눕는다 그래요.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양들은 겁이 많아서 두려움이 없을 때만 편하게 눕는다는 거예요. 뭔가 맹수가 나타나거나 도둑이 나타나면 눕지를 않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습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양들은 집단적인 동물이라서 서로 간에 싸움을 하면 절대로 눕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가서 싸우는 양들을 다 말려야 그때야 양들은 쉬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파리나 곤충, 모기들이 있으면 이 모기들과 곤충 때문에 괴로우면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탐새도록 이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양들은 배부르지 않으면 또 눕지 않아요. 가서 안 누우면 가서 또 먹여주는 거죠. 요새 목자가 한... 무슨 얘기냐면 양들을 누울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가 함께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이 양들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존재.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라는 거지. 그 주님이 양들을 그렇게 보살피고 양들을 쉴만한 물가으로 먹이시며 누이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4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인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임 그분이 함께하는 여러분들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기사를 볼 때마다 다 두려운 일들이에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두렵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추건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양의 우리를 떠난 양은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누군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서 쉴만한 곳으로 가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한 병원에서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정일보다 예정일보다 12주나 빨리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빨리 태어났기 때문에 이 쌍둥이 두 아기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둘째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죽음을 다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한 간호사가 제안을 합니다. 인큐베이터에 이 아이들이 각자 있는데 이 언니를 이 동생 심장이 안 좋은 이 동생의 인큐베이터에다 넣어줍시다. 이 그림이 빨간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동생을 껴안는 거예요. 잭슨이라는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아이가 이 동생을 껴안기 시작했어요. 한 인큐베이터 안에서 함께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동생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모든 생리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이 동생은 가망이 없고 이 첫째는 얼마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정상으로 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가족 치료사인 버지니아 사티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하루에 서른두 번 안아줘야 겨우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하루에 몇 번 안아줘야 살아갈 힘이 생길까요? 어른들은? 하루에 여덟 번 안아줘야 된다. 여덟 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하루에 여덟 번 이상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겨우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구든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믿지만 실제로는 실제로는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체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십시오.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 이번에 인만웨일 일기라는 책이 새로 나왔는데요.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인만웨일 일기.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이 부제목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일상의 경험을 어떻게 체험할 것이오. 이 책의 추천사를 이기원 목사가 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어떻게 여러분들 날마다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일기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네 명의 저자가 이 책을 썼는데요. 하나님과의 교류는 간단하게 들린다.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지를 알지 못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볼 수 들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왠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인만웨일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류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에 더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목자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책이에요. 직접 일기를 써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도록 돕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23편을 쓴 다윗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다윗이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토글로 블레셋에 가서 미친척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어요. 동일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홀로 외로움 가운데 도망자처럼 다닐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시며 당신을 보고 계시는 분. 두 번째 그 하나님은 함께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10편에 보면 다윗의 무수한 시와 노래가 나옵니다. 그 모든 노래들을 그 모든 소원들을 간구를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반역을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도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해하셨어. 사울에게 사울의 옷자락을 뵐 때에 다윗의 의로움을 보셨고 다윗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일천번째를 드릴 때도 다윗을 이해하셨어요. 네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의 고통이 너무나 클 때 마치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은 싫어하시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 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건강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여할 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한 한나와도 함께 하셨지만 임신한 하갈가도 쫓아가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엘리아가 우울증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은 엘리아가 능력을 가지고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은 엘리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세 번째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결국에 우리의 모든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동굴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양을 인도하셨던 그 목자 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사막도 어떤 광야도 어떤 토글과 어떤 질병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의 이름은 닉 호이트라는 아버지. 여러분들 아마 이 이야기를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전신 불구 마비로 태어났어요. 뇌에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서 전신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컴퓨터를 배우는데 이 컴퓨터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아버지 달리고 싶어 아버지 달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전신 마빈이 아들을 데리고 휠체어 유모차 같은 것에 싣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달리고 나서 이 아이가 다시 아버지에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나는 오늘 태어나서 난생 처음 내가 불구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 아이와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에 누여서 함께 이 아이와 달리고 나중에는 수영을 하면서 이 아이를 보트에 누여고 달립니다. 왜요? 이 아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달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무려 64회라 되는 마라톤 대회 경기에 출전해서 완주를 합니다. 철인 선종 경기를 하게 되고 보스톤 마라톤 대회 26회나 완주를 하는 이 대회 장정을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합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처음부터 하지도 않았단다. 많은 기자들이 와서 이 아버지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일반적인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완주를 하며 마라톤과 철인 선종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 힘이 나옵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 힘은 휠체어에 누워서 달리는 우리 아들이 미소를 지으면 우리 아들이 미소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 나는 힘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우리 함께 하시는 사람의 신 아버지 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어렵고 힘들 때 당신을 지켜보셨고 당신과 함께 하셨고 당신의 모든 고난을 이해하시며 당신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사역을 함께하는 권사님께서 제 손을 꼭 붙들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권사님 제 아들이 최장암 말기인데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 고통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러나 결국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추구합니다. 경배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나오셔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길로 나의 길로 믿으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다시 믿으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로 나의 길로 나의 길로 하나님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은 오직 그가 아시네 여름 달여신 후에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오늘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이 길을 걷게 하시는지 왜 광야를 걷게 하시는지 왜 동물에 갇히게 하시는지 왜 사울의 군사들에 의해서 목숨에 위태롭게 하는지 왜 질병에 걸리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걸어가는 길이 어떠한 길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예의하신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절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신 분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 주님 그분만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아버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여 오 주여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신 광내의 길을 걸어가며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다위처럼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절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위처럼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다윗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나타나셔서 개입하시며 다윗의 모든 삶을 축복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자 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 여기 앉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여기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여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를 지켜보시며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이해하시며 나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보며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영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질 기쁨으로 지고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셈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